용이 지니고 있는 그 주된 암신은 상서로움 그리고 행운으로 요약이 됩니다.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그 형태의 길조들이 또 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용은 그 누구도 그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지유의 그런 그 권위 또 고귀함 또 절대적인 그 존재 이런 그 의미들도 이 속에는 있습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인 내용 가운데 그 용의해에는 소주를 그 활용한 그 부정성 퇴치가 또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풍수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 소주로 하게 되면 부정성 그 퇴치에서 더 한 단계 발전이 된 부정적인 그 주변 에너지의 그 퇴마 효과까지 또 생기게 된다고 하니까요. 이런 그 퇴치 효과 때문에 더 크게 그 행운의 유입을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 소주로 또 정화 작업을 해주게 되면 청룡의 그 권유에 해당되는 그 용만이 그 지니고 있을 그런 품격에 대한 또 올바른 그 정화 방법이 되어준다고 합니다. 용의 그 있는 자리에 그 암시는 황제가 그 앉게 되는 그 자리를 뜻합니다. 집에 있는 그 식탁 의자라든지 또 책상 의자 각종 그 발이 달린 그런 물건들의 그 발 밑부분을 이렇게 그 소주로 또 살짝 그 닦아주게 되면 이런 방법도 2024년에 그 집으로 또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. 용의의 그 행운을 또 우리가 잘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. 행운을 그 빌기만 해도 그런 돌아오는 풍수 효과가 만만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 기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풍수적인 배치나 또 풍수 방법에 그 시도를 하게 되면 그 후에 그 나타나게 될 돈복 좋아지는 그 풍수적인 그 개선 효과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소주로 여러분들께서 그 세정을 해주실 때 그 끝날 즈음에 여러분들의 그 왼손의 그 엄지검지의 그 지문 부위도 이게 그 소주를 접촉으로 해서 또 닦아주게 되면 손에 부여되어 있는 그 풍수적인 암시 그리고 왼손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재모론의 그 암시가 또 결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방법도 2024년 또 용해의 돈복을 크게 부르는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